인간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벽에 부딪혀 절망하게 되고 이기치 않은 시련에 고통받으며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삶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팔자가 사나워서일까요? 이놈의 세상 탓일까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일까요? 그렇게 남탓 환경 탓을 하면 당장 마음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평생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다 후회 속에 죽게 됩니다. 이제 당신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를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올바름이라는 신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닷길을 따라 해류와 바람의 흐름을 따를 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인간 또한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신의 원리를 따라야만 큰 고난이나 고통 없이 인생의 배가 순항하게 됩니다. 즉, 당신이 이제까지 겪어왔던 힘든 시간들은 당신의 애고적인 생각을 고집하며 신의 섭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삶은 많은 위험과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삶의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미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과학적 사실입니다. 평화, 사랑, 조화, 기쁨, 생명, 풍요로 이끄는 신의 섭리는 절대 긍정이라는 신의 의식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인간의 부정적 의식이 당연히 슬픔, 외로움, 결핍, 질병, 미움, 혼란의 감정들을 겪게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부정적 의식 가운데 내면 밑바닥에 깔린 채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생존하고자 하는 동물적 욕구에서 비롯된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고 삶을 제한하는 주요한 두려움은 육체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 두려움들을 영적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육체와 관련된 두려움은 병들고 늙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겠지만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육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육체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질이 영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결코 육체에 얽매어 살지 않습니다. 육체란 단지 영혼이 물질계 체험을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병들고 늙는 것에 슬퍼하지 않으며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사라져도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질 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다가 죽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 의식으로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은 단지 종교에 국한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영적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지구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의 물질적 원리를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의식 안에 결핍과 가난 모자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의 생각을 닮으려 노력하면 결핍 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풍요라는 신의 축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형상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타인에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채워지지 않는 인정과 사랑에 대한 욕구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명을 받고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다운 보살핌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 내면의 영으로 깃들어 계시며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신이 당신 내면에 깃든 목적은 당신의 영혼이 올바름이라는 영적 열매를 맺도록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성의 인도를 따를 때 당신이 찾아 헤매던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며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조국과 종교적 신념을 위해 두려움 없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영의 인도를 통해 육체적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닥칠 사고나 질병을 피해갈 수 없으며 삶의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생각을 내려놓고 신의 섭리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보세요. 그때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는 소중한 영혼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 딸입니다. 다만 신의 사랑과 축복을 현실로 느끼기 위해서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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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